6.25 전쟁 당시 압록강물을 헌수했던 영웅이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에 후배 장병들을 만나 그날을 회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육군 육사단이 진행한 호국보은의 달 맞이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육군 육사단이 지난 25일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6.25 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참전용사는 신창균 예비역 대령. 6.25 전쟁 당시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 대통령께 헌수한 분입니다. 1932년 평안남도 출생으로 서울 선린상고 재학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군문을 떠난 지 꼬박 40년. 사단장을 비롯해 많은 후배들이 맞이해준 현장에서 참전용웅의 입은 쉴 새 없습니다. 실제로 신대령이 입대 후 배속됐던 육사단 7연대는 1950년 10월 26일 14시 15분경 압록강변 초산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당시 병사였던 신대령은 압록강무를 이승만 대통령께 헌수한 유공으로 4년 뒤인 1954년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육사단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전달받은 신대령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실제 근무했던 육사단 7연대 본부. 신대령의 눈에 현대화된 무기들과 자신의 젊은 모습이 투영돼 보이는 장병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신대령은 전쟁이 끝난 뒤 광주보병학교에 입교 후 보병소위로 인관했고 이후 베트남 전에도 참전해 무공을 떨쳤으며 1979년 34단 90연대장을 끝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신대령은 전역 후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년째 매일 새벽 1시에 기상해 6시까지 신문을 배달하며 90세 신문 배달원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노병이 전한 그날의 이야기.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에겐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굿방뉴스 정충은입니다.